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손잡고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. 양산은 총 44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40 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. 한국 배터리 업체와 일본 자동차 업체의 첫 합작 사례로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을 함께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. 합작 법인의 지분 비율은 LG에너지솔루션이 51%, 혼다 49%입니다. 현재 공장 부지는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5년 말부터 파우치 배터리 셀 및 모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.